감사합니다 자 바로바로 가볼게요 렛츠고 같이 걸고 있어도 내 걸음은 더 앞서던 너를 빠질수록 지릴 수가 없었던 내 속도 Oh yeah, oh yeah, oh yeah 이젠 좁다도 좁다도 벌어지는 tempo Oh yeah, oh yeah 음악에 맞춰 dance to 난 말도 없이 웃길 줄 우린 음악에 맞춰 규태로 이 춤을 춰 너와 눈을 맞추고 너의 말에 맞출걸 어느 것일지도 모르고 혼자 너 빨리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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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Fo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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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tempo yeah Shit, I fo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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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tempo yeah Fo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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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tempo yeah 동평의 동목에 다 꼬여버린 시간들 돌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돼버려나 내게 맞출수록 줄일 수가 없었던 내 속도 이젠 좁혀도 좁혀도 부러지는 템포 난 날게 맞춰 먹는 중 난 말도 하지 못해 too 우린 안 깨나줘 밑에 우리 춤을 춰 너의 눈에 맞추고 너의 눈에 맞출걸 너도 마아질 줄 끼도 모르고 혼자나 말라고 그래 Cause'憋지 rebuilding 와 진짜 이번 노래도 다 엄청 엄청 다양하네요 와아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황희 선배님들의 원, 쓰리, 투 이었습니다. 우리 정현누나, 그리고 우리 미나, 그리고 트리트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노래도 진짜 너무 좋다. 다 좋은 곡들 밖에 없네요. 진짜로. 그리고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. 엄청 다양하고 진짜 듣기 좋은 노래들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장르가 엄청 다양해요. 음!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. 맞아요.